한글자막 by 한효정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이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성서는 구예약을 알리는 거룩한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알리는 거룩한 책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피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고 신하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재단을 쌓고 열두 집하에 따라 기념기둥 열두를 세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릅니다. 아주 독특한 계약 방식입니다. 요즘 시대의 계약은 문서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배했던 고대 근동지방 즉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도 역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르거나 자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약을 맺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계약을 세우는 것은 돌기둥에 계약 내용을 써넣거나 돌기둥을 세워 계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돌기둥들이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썼느냐 내가 저 집에 양 가죽 수무 가죽을 줬다 받는다 그래서 계약을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약을 세운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말 중요한 계약 방식은 계약을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신하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계약 방식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번제물 번제는 가장 장엄하고 공적이며 대중적인 일반 제사입니다. 번제는 문자 그대로 불사르다는 뜻의 불사를 번 탈번자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살라 올리는 거죠. 자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 강론을 들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십시오. 받쳐질 짐승의 가죽만 빼고 짐승 전체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제사를 바치는 거죠. 장작을 세우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소에 내장하고 기름을 태워서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뼈 부수는 소리, 살 자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고기를 불사를 때 나는 연기와 냄새가 하느님께 올라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재물이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재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또 얹어 놓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포를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재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올려 놓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든 재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재물로 살라 바칩니다. 소의 내장과 기름을 태워 바치는 제사, 번제물을 올리고 여기서 올린다는 의미는 연기를 피워 올린다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친교 재물을 바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소를 직접 해체하는 작업을 본 적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잠비아에 가면 소하고 돼지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다 잘라요. 다 잘라서 하면 핏물을 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 굉장히 끔찍한 과정을 거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단은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구약시다의 재단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피가 여기서 잡았으니까 피가 재단에 흥건해서 피가 물을 잃어서 내깔도 이어지죠. 피의 약속이니 얼마나 결연했겠습니까? 제사상도 자기 얼굴과 귓볼에 핏물을 바릅니다. 그리고 재단의 피를 반을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얼굴과 몸에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노르웨이 해적들 영국으로 약탈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칼로 손 여기를 자르죠. 그래서 피가 나옵니다. 그럼 그 피를 먹기도 하고 백성들한테 뿌리기도 하죠. 그만큼 피라는 것은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가톨릭 교회의 교우들은 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 약속을 자르는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얻으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동강이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피의 계약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또 친교 재물을 바치게 합니다. 친교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굿기름만을 재단 위에 불에 태워 하느님께 바치죠. 그 나머지는 고기가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사제와 봉헌한 사람과 가족과 친척 그리고 거룩한 잔치에 초대되어 참여한 공동체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는 다시 자기네들에게 구워서 나눠 먹기도 하고 사제는 그 고기를 집에 갖고 가기도 하고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제의 몫인 거죠. 이들은 성수에서 일정 기간 내 친교 재물로 바쳐진 부분 이에 나머지를 함께 먹습니다. 이러한 친교 재물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동체의 축제나 삶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목한 재물이라고도 불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볼사이버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다볼사이버 찬양 국악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북두를 쳐서 하느님께 지금 감사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음악이에요. 생음악. 지금 저 생으로 좀 앉아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기 7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예식보다는 봉헌자가 어떤 의향을 갖고 재물을 바치는가에 따라서 감사 재물, 서원, 약속 재물, 자원 재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 재물, 친교 재물, 서원 재물 이런 게 구약성서에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지향을 가지느냐. 우리는 오늘 감사 설립 1주년 감사 축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잔치에 초대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느님 앞에서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친교하게 우리 꼬미니 까시오라고 미사도 친교 제사라고 그래. 우리들도 서로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사를 지금 지니는 거죠. 어쨌든 친교 재물을 통해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거룩한 공동체 잔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잔치, 미사 성제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을 거룩뿐만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이러한 화목 재물의 규정 속에 초대 교회 공동체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었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빠스카 사건을 기억하고 지속하는 성창내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재물을 바치게 합니다. 아울러 모세는 소의 피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성경 특강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백성에게 들려줘요. 백성이 만약에 지금 한 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대사제가 읽고 들려줍니다. 그럼 중간중간에서 사제들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를 모르는 백성들한테는 중간중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들려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재단에 피를 뿌린 이유는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의미로 재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모세는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창세기 제 강의를 따라온 분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반을 잘라갖고 3년 된 소를 잘라갖고 이렇게 계속 맹금류가 날라다니면 막 패죠. 소를 반을 딱 잘라놓고 양쪽에다 해놓고 거기를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약속을 어길 경우 아브라함도 반으로 잘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모세에게도 이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만약 계약을 어기면 소를 반을 자르듯이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도 반으로 잘라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계약을 자르다 또는 계약을 가르다라는 성경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도문으로 듣습니다. 성찬례 때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피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모세는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내 피의 잔이라고 그러죠.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이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소의 피를 재단과 백성에게 뿌렸지만 신양에서는 십자가가 재단이기에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양인 역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지만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피로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2독서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사제로 오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셔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 성처성혈 대축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 핵심 약속, 핵심 성체 성혈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재 얘기가 나오는데 다 불살러요. 그럼 이제 굿기름 이런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모아서 또 백성들한테 또 뿌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이게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구약성소를 바오로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도 구약성소 전체를 계약의 의미를 관통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식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완전한 계약의 상징입니다. 마르코 보금에서 마지막 만찬내를 거영하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구약에서는 소를 잘라 피를 재단에 뿌리고 고기들은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과 참여자들이 먹었지만 신약에서는 소고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살과 피, 빵과 포도주, 살을 먹고 피를 뿌리는 대신 피를 마시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체를 영할 때 내 피를 걸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느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창조주로 모시고 조물주로 모시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상숙자가 되어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재단과 우리 자신에게 뿌리는 계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결혼한 계약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계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이고 제사의 완성자이고 계약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소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놓고 계약자들이 그 자른 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어길 경우 상대방이나 나 역시 반으로 잘릴 것이라는 계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믿음과 사랑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기쁨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목숨 생명을 걸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도 없는 계약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념이고 기억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미사를 봉헌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피로 맺은 계약이니 미사참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니까 성당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라 잘됐다 이 길에 그냥 성당 미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계약의 피 그 상징을 어기는 겁니다. 정말 미사참예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유튜브에서라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다보일 사이버 성당을 세우고 계약을 가르고 자른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사참예 성경공부 매일미사 그리고 실시간 대화로 친교 재물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다보일 사이버 성당은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5천 명에게 쌀도 나누고 잔비아 500명 아이에게 1년치 빵도 나누고 찬양을 못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문경 제3생태마을에서는 찬양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3생태마을에 부원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김희성 그려구려 신부님께서 새로 발령이 나셨고 잔비아에도 김종용 신부님의 협력사제로 천세형 임만우엘 지금 수원교구 서부동 본당 신부님께서 새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다보일 사이버 성당의 사제가 7분이나 됩니다. 7분의 사제가 정말 열심히 교우들과 친교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문경 김종호 신부님도 성대 결절도 이제 안 오실 겁니다. 협조사제가 잘도와 이를 분담하면 훨씬 양질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잔비의 그 큰 땅 1천만평이나 되는 잔비아 제2생태마을의 천세형 임만우엘 신부님께서 가시면 김종용 신부님도 훨씬 더 많은 일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다이볼 사이버 성당이 이 시대에 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상담 우리 담당하고 있는 소장 박현민 신부님께서 지금 더 나음 심리상담사법 재정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을 다볼 사이버 성당 주간으로 우리 박현민 신부님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 5일 어제부터 7월 5일까지 20만명 청원을 채우면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시에 실시간으로 했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보시고 지금 제가 미사봉원 들어오기 전에 청원을 보니까 1,050명이 현재 청원을 해놨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1,050명 하면 안 되죠. 하루에 1만 명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청원 다 해놓고 또 가족들도 다 청원할 수 있도록 아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상담 심리학회하고 상담학회에서 했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청원을 하면 20만명 채우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사법 재정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주소를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유튜브에 나갈 겁니다. 오늘 실시간에도 또 나갈 겁니다. 연결을 해보면 삼성이나 크롬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발의 내용이 나오고 맨 밑에 동의가 나옵니다. 그 동의를 누르시고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치시면 그 동의를 곧 누르면 동의가 이루어지는 청원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트 중 하나도 괜찮고 네 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겠지만 왜 이거를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하면 새로 준비하는 상담 서비스 법이 통과되면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상국심리학회 동의 없이 심리학과로 교수로 구성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0명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이 2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심리학과 나온 사람만 상담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모래치료 역할치료 이런 치료 상담들은 전부 이제 우리가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이 석사과정을 통해 받은 상담사 자격증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정말 국가가 인정한 상담사가 되려면 다시 심리학과를 들어가야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심리학은 기초학문입니다. 뇌가 어떻게 되고 뇌를 분석하는 거지 상담과 심리는 그래서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꼭지를 내서 강의를 번외특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상담치료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까지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도록 청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버 벌떼 교우들 아마 벌떼같이 해갖고 20만 명을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제정한 법에서 상담심리 자격증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국가에서 주지 않고 한국상담학회나 또 가토릭상담심리학회 이런 데서 석박사 과정까지 해갖고 자격증을 줬는데 이제는 이 법안은 국가가 상담심리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주겠다?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국민이 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봐봐. 매일 아기 죽이는 거 5층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 그걸 아침에 한 번 듣고 전심에 한 번 듣고 저녁에 한 번 듣고 성추행해서 자살하는 사람. 이번 군인도 또 한 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아침에 듣고 전심에 듣고 저녁에 듣고 좋은 말만 들어도 정신이 건강할까 말까 하는데 매일 24시간 자살한 얘기, 친구 죽은 얘기 이걸 들으니까 나는 5천만 명 전체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봐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그래서 가끔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전혀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텔레비를 아예 안 보는 내 영혼은 기쁨으로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시도 한 번 해보세요. 아예 뉴스를 시청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평화로우실 겁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상추 혈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부터 뜯었는데 지금도 처음 나온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그 도돈이 주민들이 평생 농사진 사람들이 감동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추 800g에 8천 원 주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간부 직원들이 거기서 중독이 돼서 아침만 되면 나가서 뜯기 시작해요. 나도 사실은 아까도 강릉으로 온 거 쓰고 난 다음에 또 책 쓰는데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상추밭이 나를 불러갖고 오늘도 상추밭을 두 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디 나가서 횟집을 갖고 왔는데 상추를 우리가 갖고 갔어요. 싸서 먹어보니까 거기 밥하고 젓갈하고 김치하고 우리 상추하고 싸서 먹으니까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최경남 신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느냐고 내가 키운 상추를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문경 직원 채용합니다. 음악 전공한 분들이나 성악 전공한 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이야말로 정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공간입니다. 거기 미리 직원이 돼서 나중에 그 영광을 많은 분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볼사이버 성체성혈 성당 성체성혈 이게 저는 굉장히 제가 비전동 본당 신부였을 때 주보 성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체성혈 비전동 성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다볼사이버 성당 1주년을 하는데 성체성혈 대축이래 이렇게 미사를 하게 돼서 이 피해 약속 이거는 내가 모든 지금 이 계약의 의미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특강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론이 좀 길었어도 정말 신앙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듣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